우리가 사실 2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10의 1조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고 또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로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7일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 복성 이 3가지가 잘 조화롭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의 사실 완전한 실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거룩해진 성도들이 거기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휴 복성이 완전히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 세상에서 미리 앞당겨 가지고 누려보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다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주어진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기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최극기 20장의 신해산에서 이 안식에 대한 법을 주시기 전에 이 법은요 미리 광야에서 다 실험을 해본 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걸 훈련시키냐면요 만나 만나 사건을 통해서요 이 안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는 거고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뭐야 했던 것이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날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이틀분을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못 먹게 돼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새로운 게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날 그날 양식을 먹었는데 엿새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해요 그 전에 이틀분 거두면 그게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거나 그래서 못 먹었는데 이상하게 엿새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었는데도 그 다음날에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나갔는데 아유 어제 이틀분 거두라고 했는데 왜 오늘 나왔니 그거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식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경험하냐면 아 내가 이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 사실은 같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는 종로로 다니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 주인을 섬길 때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는 새 주인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나서 전혀 새로워진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안식일은요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또 심지어 종들 그리고 낙은애들 그리고 무슨 나중에는 토지까지도 이렇게 쉬는 법으로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그리고 희년으로 이 시간으로 확장되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인간에게서 또 짐승 그리고 자연 만물로까지 이렇게 확장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사실 요새 우리가 주 6일 근무제 이제 또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정착이 됐지만 옛날 4천년 뭐 이런 시대의 전후로 거슬러 가려고 보면 종은요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은요 하루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시는가 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시는가 또 자연 만물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농체의 어떤 윤리 또 심지어 이 생태계 우주 생태계를 하나님이 배려하신 그런 복을 여기에서 주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이나 유대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간을 지정해가지고 공간을 거룩하다 해가지고 새끼줄을 쳐놓고 그렇게 구별하는 사상은 다른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이제 구약종교도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공간을 구별하는 사상이 있지만 기독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간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는 시간의 성소를 만드는 것인데 일상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심장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세속적인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영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이 영혼과 시간이 접촉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상에 영혼이 와서 접촉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하는 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구속하는 거죠 Save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는 사실 우리의 삶의 리듬이 패턴이 필요한데 그 소음은요 왜 소음이 되냐면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니까 소음이에요 그런데 음악은요 적절하게 리듬을 가지고 쉬어주면 쉼표를 가지면 그게 이제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숨고르미기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이에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자동차는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예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는 바로 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리다 보고요 또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서 새로운 안목이 열려요 그래서 안식을 잘하면 새로운 영감도 생기고요 새로운 어떤 심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쉼에 대한 사상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적극적인 사상도 갖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일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쉬어져야 돼요 쉬지 않으면요 일이 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또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져요 추일 예배를 잘 들으면 평상시에 일이 거룩해져요 또 일을 열심히 잘하면요 안식일이 참 귀해져요 안식에 와서 일의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래서 이 일과 예배의 조화가 필요한데 일은 우리가 안식에 드리는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예배는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과 연관돼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이 안식 부활하신 날의 주일이다 해서 안식의 구약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구원의 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이 안식에 회복하고 또 치유하고 했던 그것들을 연합해가지고 그날에 지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구약의 창조 또 구원의 안식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보다 존재를 앞세우는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죠 평일에 일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하고 육체가 조금 좀 서로 괴리가 생기고 멀어져요 육체는 빨리 달리고 영혼은 따라붙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안식할 때 주일에 빨리 달리는 육체를 좀 묶어두고 그 다음에 영혼이 따라붙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발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간격을 좁혀주는 그런 날이 안식이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요 우리가 그냥 쉬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이 주일에 하나님이 쉴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다가 복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꼭 복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거룩을 거기에다가 성별을 시키시는 것을 거기에다 붙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 복, 성 이것이 안식 또 우리 주일의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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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